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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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렇게 라이브지? 아아 아파말로 이때 갈팔가 넣으신다 나한테 전말이 집에서 우찬해 라이브지다 너 왜 이렇게 라이브가 거기다 징국이 랩키디 거기다 징국이 랩키따 거기다 징국이 랩키따 거기다 징국이 랩키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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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넄니 처리 아아 랩키따 홀키따 랩키따 드디어 아하 우루 이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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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